쌀국수구나. 그럼. 이게 아마. 내가 옛날에 베트남 살던 기억 난다. 베트남. 베트남. 아니 그건 아니고. 쌀국수 좋아하니까. 야 널 경험해. 아니면 제가 그러면. 아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어 이거 맛있네 꿀물. 야 그러면 오늘 저기 어떻게 된 거야? 네가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곰탕 때리고. 곰탕 때리고 프라이팬 때리고. 망고 때리고. 아 망고 때리고. 야 그래도 뭐 디저트까지 다 했네. 어리굴젓 때리고. 야 그 굴젓이면 짜가지고 밥을 엄청 먹겠네. 죽겠어. 왜냐하면.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밥 먹을 때 수저에 밥 하나 뜨면 어리굴젓 요만한 거 하나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. 짜니까. 그렇지 그렇지. 근데 그렇게 먹으면 화면이 안 잡혀. 그렇지. 굴젓을 이렇게 수저로 퍼져 먹어야 돼. 저렇게 먹는 사람은 없어요. 저 양념까지 그럼 다 먹어야 되는 거야. 그럼 먹어야지. 야. 야. 그거를 이제 한 시간을 먹는 거야. 몇 숟가락 더 먹어. 계속 먹는 거지 이제 화면. 아 그래. 야. 끝나면 저기 있지. 화면 갈 필요 없겠다. 2리터짜리 생수. 그럼 혼자 다 먹어. 아 짜서. 왜냐하면 탈수 오니까. 아. 나트륨 때문에 수분이 다 뺏기니까. 아 그래. 야 그러니까 하다 보면 야 이런. 그러니까 그거 디였네. 어머 왜 그래. 저 프라이팬 또 하다가. 화상 입어. 아 귀여웠어. 아 귀여웠어. 진짜네. 이게 이제 프라이팬이 시원하다 보면. 이게 이제 이렇게 막 설거지하는 거를 이렇게 할 때 여기에 딱 닿는데. 맞아 맞아 맞아. 뜨겁어. 아 뜨거워 그럴 수가 없잖아. 그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데. 나오게 돼. 아이고. 진짜 쓰러리긴. 아니 저거 왜 치료를 안 하시구나. 약 갖고 다니니까 차에 또. 약이 있어요? 화상 약. 다 그냥 돼요. 여기 여기. 진짜 홈쇼핑하면서 살이 엄청 쪘어요. 그럴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. 많이 하시는데. 근데 따로 운동하는 시간도 없잖아요. 해야 되는데 할 시간이 없었지. 내가 스케줄이 장난 아닌데. 야 이거 봐 얘 이거 봐. 야 얘 이거 뭐야.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껴요. 야 너 그러니까 얘 이렇게 열심히 살아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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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